팀 안양피주씨입니다. 시즌 첫 선반수 오 예 찬스요 지금은 빠르게 아반도가 올라갑니다.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팀에 어떻게 녹아두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명준 선수가 체력 안배 차원으로 이 라인업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적응을 잘 못했는데 요즘은 적응이 잘 되는 바람에 좀 잘하고 있죠 아반도 풀업 점프 오 좋습니다 3점 아예 좋죠 3대2에요 스탬퍼 푸시 벤준이 형 뒷쪽 아반도 계속 침댕자 이준희 드라이브 인플렉 샷 아반도 이 선수의 탄력은 그 어느 선수가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쪽 들어왔습니다 잘 드라이브 인플렉 샷 외벅을 한 번 아예 좋네요 아웃넘버 상황 이준희가 뜁니다 아시ério 오 majority 아 то Emma process 도 Eisen Sport 아 극털 어 Frage control 아 cerebral 시작 아 cipl dead 마시려 좋아 시 이렇게 아 가장 충 1997 ella ushi 엤드로트 이야 뛰기도 나옵니다 제공시간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상대 힘을 주시거든요 왜 태규 씨가 가져가면서 옆에 탈즈